오늘 뉴스 3부터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지금 배가 부족합니까? 컨테이너를 실을 배가 없다. 오늘 아침 매일경제 탑기사로 운임 두 배 줘도 제품 실을 선박 없어 부산항에 컨테이너만 쌓여 그래서 수출기업이 큰일 났다. 환율도 지금 급락한 데다가 원화 강세가 된 데다가 운임을 두 배를 줘도 저거 하니까 그만큼 물동량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물동량이 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2016년도 말 2017년도 초에 해운산업 구조조정을 했잖아요. 그때 좀 줄어들었군요. 당연히 줄어들죠. 손목량이 줄었겠죠. 왜냐하면 워낙에 어려웠으니까 우리나라 최대 선사가 지금 살아남아 있는 게 HMM이거든요. 이게 현대 상선인데 그것보다 더 규모가 컸던 게 한진해운이에요. 세계 6위 선사였거든요. 그런데 한진해운이 역사의 뒤안길로 살아가지고 물론 그 배가 다 패선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즈니스가 스크립되면서 선목량이 많이 줄었겠죠. 그래서 부산 신앙에 지금 컨테이너를 실어야 될 배가 모자르다. 특히 미주노선이 모자른다는 거예요. 미국 쪽으로. 유럽은 좀 널널한데 미주노선이 많이 부족해서 얼마 전에 왜 HMM에서 미주노선에 큰 배 긴급 투입한다. 이런 기사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널널한 유럽 노선 줄이고 미주노선 굴리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게 해운사가 단독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국제해운 동맹에 가입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HMM 우리나라의 가장 큰 해운사인 HMM은 얼라이언스라는 국제동맹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얼라이언스라는 게 대체로 유럽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확 줄어버리면 너 장사 잘 된다고 이쪽에 빼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물론 그래서 신조선도 수주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SCFI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BDI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발틱 운임지수라고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고 그게 BDI 같은 건 벌크선으로 실어나르는 게 대체로 석탄이라든지 철광석이라든지 이런 걸 벌크선으로 실어나르는 게 그게 국제적으로 보면 BDI 지수가 가장 많이 쓰는 운임지수인데 컨테이너 지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라는 SCFI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16일 날 기준으로 1,448이랍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 5월 14일 날 1,501을 찍은 이후에 최고점이래요? 8년간 1,000 안팎을 유지하다가 최근 들어서 1,400을 다시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 이후로 최고치라는 거죠. 그럼 8년 만에 최고치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2012년이라는 건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중국에서 내수부양 막 하고 그래가지고 물동량이 워낙 많이 늘 때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운임지수가 늘었다는 것 자체가 배가 줄었든 물동량이 늘었든 그런데 물동량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어쨌든 월간 기준으로도 조업일 수 따지면 거의 회복이 돼서 똔똔 정도 치는 수준이지 엄청나게 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해운산업의 구조조정 혹은 노선의 합리적인 증편 이런 게 모잘랐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H&M 주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보니까 물론 3월에 다 폭락했습니다. 3월 23일 날 H&M 주가가 현대상선입니다. 옛날 H&M이 2,100원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제 종가가 7,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얼추 3배 반 이렇게 오른 거죠.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는데 이 회사의 실적이 굉장히 왜냐하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물론 추정치긴 합니다마는 3분기에도 대규모 흑자가 나고 또 4분기로 갈수록 더 흑자폭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운임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른다는 것은 H&M 같은 해운사한테는 굉장히 좋은 뉴스인데 다만 이제 그런 운임이 오르는 걸 다 실적으로 반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노선의 어떤 편중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 어쨌든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우리 수출기업들이 이중보에 시달린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는데 환율이 바이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될 경우에 오늘 아침 뉴스에도 1,000원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제 오건영 부부장이 나왔잖아요. 오건영 부부장의 분석은 그렇더군요. 위아나의 절상과 달러의 절하 이게 추세적인 건 사실인데 양측이 너무 급격하게 절상이 되고 절하되는 건 양측 다 불편한 거기 때문에 아마도 조절을 하면서 완만하게 절상 절하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위아나의 연동되어 있는 원화의 특성상 원화 가치의 절상은 추가적으로 되나 그렇게 급격한 절상은 조금 기대하기 힘든 거 아닌가 뭐 이런 분석을 했는데 그것도 좀 어제 저녁 방송을 다시 보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지금 채팅창에 또 책 달라고 난리입니다. 채팅창에 신청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희 독서클럽. 지난번에 우리가 600명, 60만 그거 할 때 1000분한테 선물 줘서 그 추억이 있어요. 지금 내일 모레 80만 되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10만 올라갈 때마다 계속하면 저희 독서클럽 6권의 책을 함께 박성균 대표, 최준철 대표와 함께 읽는 그 독서클럽 신청하신 분께 지금 다 드린다는 원래 추천해서, 추첨해서 한 권 드린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오늘까지 신청하신 분은 다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뉴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 겨울 어느 정도 이익을 좀 보고 매도 쪽으로 쏠려가고 있는 것 같다는 뉴스가 있는 거죠? 네, 자본시장 연구원이 조사를 해본 거예요. 예년의 경우에는 어땠나, 또 올해는 어떨까. 12월에 개인 순매도가 어느 정도 나올 건가. 이런 걸 용역을 받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한 9조 정도 12월에 개인 순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년의 경우에 어땠나를 한 번 보니까 2012년에 개인이 12월에 3조 1천억을 팔았는데 이때는 시장 수익률이 연초 대비해서 5.3% 정도 올라 있었답니다. 그리고 시장 수익률이 6.5% 올랐던 2015년도에는 12월에 1조 6,200억을 팔았고 22%가 올랐던 해가 있거든요. 2017년도. 이때 이제 5조 2천억 정도를 팔았대요. 작년에는 시장 수익률이 1.1%.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올랐었나, 빠진 해는 없나요? 1.2%를 기록했는데 4조 8,440억 원을 순매도를 했는데 2017년하고 작년에는 뭐가 있었냐면 단계적으로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그 조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시장 수익률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 조치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비교적 큰 개인 물량이 나왔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올해는 얼마가 나올 거냐 8에서 9조 정도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순매도입니다. 그래서 대주주가 여러 가지의 논란, 결정된 건 아닙니다. 기재부는 3억으로 하겠다는 입장이고 어제 야당에서 법안 발의를 했어요, 결국. 그런데 이제 기재위에서 다룰 거 아니겠어요? 기재위에 여야 모두, 간사들 포함한 여야 모두 다 10억으로 존치하자라는 입장에 거의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야가 합의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안과 국회안이 배치되고 있는데 어쨌든 보십시다. 그런데 그게 10억에서 3억으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해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참여가 많았고 수익률도 비교적 높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나오는 지금 현재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시가총의 가중평균 시장 수익률이 10.3%거든요.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연연에 비해서 수익률도 좋고 그리고 개인 거래대금이 같은 기간에 3,079조 원을 기록해서 이미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의 1,078조 원. 그러니까 이게 거의 3배가 됐다는 거거든요. 개인이요? 네.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면. 개인의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물량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개인들이 내는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만 받을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개인이 받을 건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실현 매물을 12월에 많이 낼 거다 이런 건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12월에만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 법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추이도 좀 보고 또 정부의 입장 같은 것들을 좀 감안해서 지금 10월 말입니다마는 미리 낼 가능성도 있겠죠. 장상황.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건 사실은 11월 3일에 미국 대선이 어떤 형태로든지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예를 들면 양쪽 다 내가 승리자다. 이렇게 했을 때 장이 좀 혼란스러운 경우에 그때 개인의 매물이 집중되면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3 세 번째 뉴스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사전투표, 우편투표 같은 게 포함이 되겠죠. 4천만 명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엄청 늘었네요. 사전투표가 4천만 명에 육박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와 있는데요. 작년... 제가 목이... 아무래도 사전투표는 민주당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긴 하던데요. 죄송합니다. 목이 원래 제가 강한데 오늘은 목이 약간... 어제 사실은... 노래방 가셨어요? 아유, 무슨 노래방을 가요. 저 방송 끝나고 오원영 부부가 저녁을 사주면서 살짝 뭘 좀 한 잔 했다 했더니 죄송합니다. 미국의 선거데이터 제공 사이트죠. 미국 선거 프로젝트가 20일 현지 시각으로 3,700만 명 이상의 사전투표가 있었다 이렇게 집계를 했는데요. 이게 2016년도 이맘때 그러니까 10월 23일 때 몇 명이 했냐 590만 명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숫자로 6배 이상 사전투표를 한 거예요. 사전투표라는 게 뭐죠? 현장에 가서 미리 줄 서서 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미리? 네. 사전투표. 그러니까... 아, 5편 투표 이런 거 빼고?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때 전체 사전투표의 67%에 달하는데.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는 자기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선거 당일날 투표라든지 이런 게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투표하라고 계속 바이든 또는 오브마 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전투표가 예전처럼 민주당에 유리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지지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에서 저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거든요. 그런데 이제 MSNBC 방송에서 14개 경합주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한 사전투표자가 870만 명이고 이 중에 이게 14개 경합주만 분석을 한 겁니다. 2016년에 투표를 안 했던 신규 지지자가 약 190만 명이 들어왔다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가 720만 명이 사전투표를 했는데 신규 지지자는 150만 명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분석에 따르면 사전투표라고 해서 민주당이 완벽하게 우세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4개 경합주의 전체 사전투표 규모가 2016년도 이맘때 650만 명에서 1780만 명으로 경합주에서만 3배 이상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전투표가 이번 11월 3일 날 결정이 되는 미국의 제46대 대통령 선거의 거의 분수령이다. 그래서 굉장히 왜냐하면 그 당일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당일날 몰리면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그래서 미리미리 하자. 이런 선거 투표 심리가 반영됐다고 하는데 도박 사이트들이 집계하고 있는 당선 가능성은 현재 보면 바이든한테 한 64% 점수를 주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40%를 주고 있는데 바이든 후보가 이기면 판돈의 1.6배,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면 2.7배. 도박 사이트에서는 바이든의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보는 것 같고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최근 들어서 조금 변동성은 있지만 바이든 지수, 트럼프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보더군요. 왜냐하면 친환경이라든지 바이든한테 유리한 정책 수혜주들의 선전이 아직까지도 계속된다. 이런 분석도 바이든의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는데 어쨌든 경합주의의 격차가 여론조사상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 좀 힘든 상황이다라는 게 맞는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은 조금 쉽게 끝나나 했더니 역시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서요. 바로 미국 상황, 미국 현지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형님이 나오시는 거죠?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감사합니다. student